나 못 받기를 아니야 봤어 악! 할 수 있나 이거? 힘들지 않을까요? 이쪽으로 가는게 쟤 쟤 툭 빼기를 악!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부셔드 부셔드 쓴것처럼 선명해집 한파티 공장 쪽 응 벤큐 모니터 좋은데 왜 이렇게 60프레임같지? 갈게요 용량기절 뭐야 다 잡았어요? GG 마이 프렌즈 뭐야 뭐하는거에요 도대체 다 잡으면 어떡해 아니 다 잡으면 어떡해 제가 쓰고있는거는 무슨 FHD FHD 그러니까 해상도 1920x1080 해상도가 FHD 그리고 2560x1440 해상도가 QHD 그리고 3840 2560 이었나 2140 이었나 그게 UHD 16 16 16 9 비율에 픽셀이 4배가 많죠 FHD 보다 UHD가 4배가 많아요 4배 2배 더 선명하게 보여요 음 가로 세로 2배씩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사람이 픽셀로 보이는거면 FHD로 보면 멀리 있는척 보면 꿈틀꿈틀 픽셀이 톡톡톡톡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UHD로 보면 그게 사람이 그릇 아니고 코 파고 다리 긁적있는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선명한데 너무 선명한데 굉장하네요 오 아 이거 근데 이런 지금 이거 했잖아요 이거 모니터 자체에 리쉐드를 넣었잖아 그쵸 이러면 그 뭐지 바탕화면 볼 때는 똑같죠 바탕화면 볼 때도 바뀌죠 그니까 지금 2430T 아니에요? 네 그러면 그거 하나 같이 왔을텐데 리모컨이라고 1번 2번 3번 적혀있는거 아 있어요 그게 모니터 설정 프리셋을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리쉐드에 적용된거를 뭐 2번이나 3번에 저장해두고 1번을 기본 세팅 저장해두면 게임할 때만 이제 2번이나 3번 눌러가지고 하고 그냥 딴거 할 때는 1번 눌러서 하시면 돼요 음 연결해야되는거구나 뭔 역할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연결도 안하고 그냥 냅뒀거든요 모니터에 달려있는 거거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 음 설정을 저장하는 그 근데 앞에 저기 있어요 SW요 차 타고 왔어요 차 세움 여기 왜 세워 여기 왜 세워 등산이요 네 왜 세웠지 차 바꿔 타는건가 저장하는게 있어요 설정에 잘 찾아보시면 음 간건가 간거 같은데 아니다 공장 공장에 내렸어요 공장에 하얀차 있어 아까 하얀차였는데 왜 왔지 저 있다 어 저기 배기실 한 명 기절 한 명 집안 한 명 핫킬 한 명 그 빨간색 집안 네 얘들 여기 왜 왔어 지금 핫개 붙었다 어 글로번데 누가 또 쐈어요 제가 쐈어요 제가 직선상 있어가지고 맞진 않았어요 안 맞았죠 저한테 안 맞.. 맞았어요 얘한테 말고 눈장한테 맞았어요 안 맞게 잘 쐈는데 이게 탄속이 생각보다 느려가지고 약간 그 움직이면서 맞았는가 보네 내가 절대 해칠 마음은 없었는데 하이 그게 또 맞네 에이 그럴 수 있죠 이게 그 뭐지 덱퀵이랑 소염기 있어요 소염기 먹으러 갈게요 수직손 절비랑 저 약 지금 4,2,1,3 저 4,3,4 2는 뭐죠 4,1,3 4,4,1 4,2,1,3이라고 하는 줄 응 운전 한번 해보실? 오케이 자 근데 1인칭 운전은 상당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1인칭 운전 잘함 같이 가시죠 출발 출발 오탄 많으세요? 저 오탄 100.. 200발 어 저 40에 30인데 이따가 좀만 주세요 하하하 하하하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조 포칭키는 많지 않을 거예요 아까 야스나야 이렇게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벵기루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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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갔으니까 아마 지금은 뭐 학교 근처 로조 포칭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고 좀 이동했을 거 같고 로조 근처에 많을 거 같 네 가봅시다 쏜다 우리 쏜다 집 계단집 AWM 스나 비싼 거였어 2층집 오 여기 한 명 나옴 다운 한 명 다운 한 명 아직 집 안에 있는 거 같고 에따 뺐다 어 또 번개친다 누가 에따 들고 있을까 샷은 들고 있는 애가 에따 들고 있진 않게 아 M이 4다 얘 들고 있네 어 총알 많아 차 근데 15N 로조 방향으로 한 명 타고 있어 그냥 갓 삼뚝이 있는데 드셨음? 에 아니요 아 먹었어요 먹었는데 삼뚝이 왜 남아있지 뭐야 삼뚝 두 개나 들고 있었어요 얘 쟨 된 거 아닐까요 네? 삼뚝이 아 내가 원래 삼뚝이였는데 삼뚝으로 바꿨나? 그런 듯? 그런가? 아 제 거래요 배율 있음? 없으면 제가 드림 배율은 들고 왔거든요 저 15배 있어요 아 한 명이 15배 들고 얘들 파티 맞아? 한 명이 왜 15배 들고 한 명이 사면 뭐하는 짓이야 저 15배에 4배 15배 쓰실? 저 15배 좋아하긴 함 저 너무 어지러워서 저는 거기에 쓰임 여기 AR에 쓰임 1인층은 되게 답답하던댕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Q U D HW L E D W L E D W E E 400, 500 해봤자 그냥 대충 쏘는 맞는 거리라서 저쪽 안에 사람 있어요 한 명 치셨고, 치는 거 죽였어요? 아예? 네, 바로 죽였어요 아, 다른 파티인가 보네요 15배의 힘을 보여주마 어떤 놈이 나를 AK로 쐈다고 여기 근처에 썼네, 노란색 빙 근처에 쐈는데 집 안에서 쏜 거 같은데? 어, 저기 있다 길 건너 길 건너, 아까 시체 있대 두 대 아, 두 대 아까 그 시체 먹고 있어 두 대 맞췄어요 1층집, 1층집에 하나 있어요 길 건너, 여기, 여기 들어갔어요, 노란색 지금 소음기 어디에요? 지금 소음기 어디에요? 하나 기절 1층집, 10층집, 도로 건너편 도로 건너 1평, 1층집 소음기가 지금 금방 소리였어요? 네 그래요? 나 왜 저소를 안 들렸지? 150 어, 있다 살리려, 띄웠다 아, 아 내가 봤던 애랑 다른 애랑 왔네 다른 애네 왼쪽 집으로 원래 있던 음 집에서 왼쪽 집 어, 여기 뒤에 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요 한 명 기절 한 명 다운 한 명 더 여깄다 그쪽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도로 쪽으로 빨간 집 뒤에 붙어있는데 들어간거 와우 와우 샘 머리 3대 맞으십니까? 샘 A7 잘 쏘는데? 잘 쏘는데? 어, 잘 쏘는데 머리 3대 드르르 아, 제발 문, 문, 문 여기 문 열어주세요 저기 멀리 쏜다 285W 방향 제가 나와 막아줄게요 괜찮아 안전 나의 빡빡머리가 보여지고 있어 탐스럽네요 총소리 들리는거 봐서는 저기 이쪽 차고집 여기 근처 같은데? 노란색 피 285W 아, 저기 2층에 있어요 예, 체크 400m 사 15배율이 힘을 보여주마 얘 나 못 봤다 가만히 있질 않네 아, 나 0점 안줬네 400m 응 방금 100으로 쏨 흠 이 자식아 뚝배기 좀 내놔봐라 쓰나 쏘기 개꿀 으아앙 개꿀 하명 어디감? 여기 어, 8배다 좋아 어, AR 쏘기 개꿀 뚝배기 뚝배기 안 내놓는데요? 쫄았나 봐 응 어, 1인칭 오래 살아있다 , 총 15배율 수카 15배율로 소음기단 스카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어 저 1인칭 이렇게 오래 오래 살아있는 거 처음 1인칭 어려워 웜프는 저 앵글 낀 웜프는 연사할 일이 많아가지고 수직 끼니까 좌우로 너무 많이 튀더라구요 애들 왜 안오죠? 대일 마음에 안들어요 에이수스 QHD 오! 보급 2개 300 NW 방향 가까운데요? 평지에 떨어지겠다 저기 저 지금 165 방향 좀 멀리 있는거 잡았어 어디? 산 능성이 아니면 학교 근처? 어 뭐야? 바로 밑에 붙었다 한명 기절 컷 컷 언제 붙었대? 그러게요 저기 에어드랍 2개 떨어졌는데? 로족 뒤에 네 저 2개 떨어졌어요 우와 차 온다 240 SW 방향으로 그 240 방향으로 아 확인 보급목으로는 안 가는거 같은데? 저 차가 가는거 같은데? 저 차 보급목으로 가는거 우리 자기장 밖이에요 좀더 안으로 저 노란색 핑 있는 쪽으로 갈게요 네 앗 다 먹고싶다 저기 아직 아 거기 아직도 있네요 그 창고집인데 저기 3층 집 먹었어요 다른 애가 어디 3층 집이요? 노란색 핑 로족? 네 옥상도 있고 다 있어 오케이 옥상 3뚝 베란다 2뚝 여기서는 나무 때문에 식생점이 안보여 돌아서 쳐야겠다 아니면 굳이 안먹으러 가도 돼? 어 로족 안에 사람있어 아 제발 나 못박기를 아니야 봤어 앗 어디 있어요? 어 로족 안쪽에 있어요 어 제 방향에선 75방향 네 로족 안쪽에 있는 애가 제가 쏜거 아니에요 그 노란색 핑의 애가 저 쐈어요 확인 노란색 핑의 두명이고 로족 안에 한명 있었어요 살 수 있나 이거? 군들지 않을까요? 땡겼다 아 뭐살아요? 안돼 자기장이 그쪽 언덕 먹으면서 가는게 나을거 같아요 이쪽으로 안오고 제 뚝배기를 아악 가질 수 없다고 부숴버리겠어 진짜 잘있어 아무도 뚝배기를 먹지 못하게 여기 어? 저기 성전탑이요? 응 안전인가? 응 안전임 안전인데 근데 저기 걸림 못내렴 로족 애들 나와야되네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로족에 두 파티 있더라구요 저기있네 그 베란다집 차고집 차고집이 피타졌어 모인터 샤픈이랑 이 쉐이드랑 좀 다르네 차타고 도깬다 쟤들이 내 뚝배기 친 애들 하하 아 나 안전 아니야 아 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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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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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뜨거워 일평집 투슐 왜 네 캐릭터 부야 일평집 투슐 똥깐이요? 1인칭에서 주변못보지 않아요? 그렇쵸 근데 숨을때가 저기 밖에 없어서 어 본다 나 자리 너무 안좋다 여기 소음기라서 모르는거 같은데 총소리는 들릴걸요 가까워가지고 들리는데 모르는거같아 방향을 모르는거같아 들리기만 들리고 봤다 이거 봤다 봤어 봤어 아 머리 맞췄는데 사람이 너무많이 남음 차고집에는 100%있고 애매하다 오 쉿 나무 1평짓 어 근데 5초 자기장 아 나 여기 삼뚝 먹고싶은데 먹으면 안되겠다 삼뚝있지 않아요? 차 탔다 쟤 쟤 차 탔다 어 여기 안전화님 근데 어 여기 안전화님 근데 음 알고있어 잠깐 숨어있는거 건넌다 한명 길 나온다 제발 제발 아 나이스 4명 4명 1대1대2구나 옆에 한명 오 두명 발밑에 누워있어 오케이 이거 1대1대1 차고집 한명 아까 그집 한명 있네 1대1이다 하얀다시아가 이겼어 제 삼뚝이에요 하얀다시아 3쪽 아까 벗겼는데 벗겼어요? 먹었을라나? 예 아까 한대 때렸을때 머리 벗겨졌어 음 오케이 들켰다 너 뒤졌다 집안에서 쐈어 금방 집안에서 쐈어 금방 쭉 계속 나와야돼 너는 인마 뒤졌어 어 아 1인칭에 도는게 안보여 도는게 안보여 음 어 왼쪽 돈다 확인 아 제지 제지 힝 넌 뒤졌어 임마 2인칭에